네 정세훈의 행복하세훈 라디오 이제 또 끝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짧았지만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은 경험이에요 정말 재미있었고 또 이렇게 연기도 또 해보고 연기 이렇게 점점 하다보면 늘겠죠 언젠가 제가 정식 라디오 DJ를 또 하게 될 때는 될 때가 오면 그때 또 더 발전한 연기력으로도 찾아뵐 테니까 그때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정말 이렇게 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여러분의 신청곡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제가 또 기타 연주와 함께 라이브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 불러드릴 곡은 엄정화의 초대 그리고 문문의 비행문 엘리 골딩의 Love Me Like You Do 그리고 션 맨데스의 There's Nothing Holding Me Back입니다 라이브 버전은 영상으로만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스테이션에서는 이제 원곡으로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 저의 라이브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꼭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세훈의 행복하세훈 라디오 모든 코너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페셜 DJ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언젠가 정식 DJ가 될 그날을 기다리며 또 남은 시간 파이팅하면서 저도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 또 저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